흑삼도 예의 하이라이트, 홍어잡기, 뽁뽁뽁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즐길래야 즐길 수 없는 시간 아닌가? 진짜 피할 수 없어도 어떻게든 계속 피하고 싶어지는... 전혀 즐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아 진짜 우리... 타임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요? 11시 19분. 우리 몇 시에 나갑니까? 그건 압시다. 2시 기상. 누가 한 번 더 자야 돼. 계속 안 자고 갈 수 있는 거. 나이스 가볍게? 네. 몇 명이 나갑니까? 2명 나갑니다. 3명까지 예상했는데... 예상했어, 예상했어, 예상했어. 3명일 수도 있는데 일단 50%는 넘네, 확률이. 그 2명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오늘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의사를 100% 반영한 회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죠, 거예요? 네, 민주주의. 왜냐하면 이것은 조금이라도 어떤 안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이 뭐 저희한테 크게 어필을 하실 거잖아요. 공정하게, 무조건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뭐, 병발적이지 않고. 그럼요. 뭐야. 둘이 제일 중요한 하나씩 나눠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 개인이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을 하나씩 씁니다. 내가 이거 하면 나는 1등이다. 자신 있는 수록 하나씩 씁니다. 그리고 섞인 다음에 꼭 씁니다. 그 종목 2등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첫 게임에서 1등은? 열해. 두 번째 게임에서 1등은? 열해. 세 번째 게임에서 1등은? 열해. 천천히 ... 선착순위인 거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 자신 있는 종목 하나 적어서 씁니다. 호동이 형이만 씨름 쓰면. 아니 그러거라고! 자기 지역 창독하는 거지. 그러고 또 일단, 형 해초하는 게 씨름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을 적습니다. 네, 적습니다. 그쪽 거 지금 하면 되는 거니까. 와 호동이 형 진짜 못 썼을지 뻔하다. 진짜 호동이 형이 씨름 쓰면 이거 진짜 답 안 나온다. 아 나 씨름 알겠어 내가? 내가 바보야? MC몽이 없어서. 저는 뭐 씨름 이런 거 단순하게 찍지 않습니다. 거기서 거긴 하네. 뭘 얘기하고. 그쵸? 발 씨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심 자랑하는 거면 진짜 멍청한 거야 호동이 형은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거를 해야지. 난 오늘 멍청한 사람이 될래? 이야. 한 씨름 이런 거 아니야? 아이 뭐 그런 거라 뭐. 정말 다들 인기적이다. 이건 뭐 제 위주로 쓴 건 아니고. 아 몽아. 몽이? 몽이? 몽아. 종민아 지금 저 너희들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지금 잠시 이따 잘할게. 뭐라는데. 모르겠어. 안 되고 있지. 자 반성 내셨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바로 바로. 두 장면은 탈락이다 시연아. 자. 끝.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뭐지 저게. 둘. 셋. 뭐야 이게. 재기차기.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내가 쓴 거야 내가. 해볼만 해. 내가 쓴 거 다 해볼만 하잖아요. 해볼만 해. 형이. 형이. 손으로 잡기 없어요. 이거 제가 만든 게임이니까요. 자. 잡기도 없다고? 잡기 없어요. 이 게임의 룰업. 이승훈 씨입니다. 이승훈 씨가 게임 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찾는데 잡으면 그냥 탈락입니다. 탈락이고요? 빵개 처리입니다. 잡는 순간. 무조건. 무조건 했던 대수로. 떨어질 때까지. 기회를 한 번. 예. 1등입니다. 단 한 번. 와 진짜 미치겠다. 빨리 자야 돼. 안 그러면 여기 게임하다가 도중에 2시 될 수도 있어. 시작. 잠깐만요. 어어. forma 좀 드려요. 아니요. 기시 형 화냈어. 화냈어. 시작. 시작. 내거. 내거. 해볼래. 갑니다. 도전. 잡기 없어요 형. 신중하게. 자기 자기도 모르겠다고 잡을 수도 있다. 시. 시작. 아 나 미치겠네. 하나. 둘. 셋. 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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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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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계가 한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더 긴장하니까 이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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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장님 다음 게임 생각하세요 자 준비 2개 준비 2개2개 안 좋은 December 승내기 승내기 하필 되게 착이야 진짜 굳이! 오케이 갈게요! 고! 준비! 하나 둘 와 미치겠다 와!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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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되게 아팠텐데 그거를 무릎으로... 아! 발톱으로 찼어! 아! 엄지 발톱! 1등만 살아남다는 게 진짜 초대하다 2등도 몰라 2등만 기억하는 여러 세상 양육강식 양육강식? 양육강식? 양육강식이요 양육강식 강식 뭘 키워? 오빠야 시키는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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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볼 때는 하나야 하나 양육? 잡았어? 1번째기가 똑같이? 안 버려? 예 조금 복직해요 다섯! 헌덩이 형 긴장하지 않고 차는데 다섯! 형은 잘 찾으실 수 있어요 가시죠 가자 형 발바닥이 판넬이야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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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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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김씨 마음 이제 알겠다 이거 놓치려고 하겠다 호동이 형이 죽였다 이제 탈락 완전 탈락 오늘은 정말 가기 싫다 정말 도전! 기대된다 봐봐 이게 인정해 근데 어느 순간 그럴 생각 안 했냐? 다 커가지고 뭐 하는 거니 지금 이제 아니 아니 지금 다 커서 하나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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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하면서도 긴장이 되면서 차분해 차분해 너 보여 보여 어후 어후 아 어쩌서 나 아 진짜 나만 아니면 되구나 아 자 현재 승객 우리 다섯 개로 손이 막혀 매일 매일 야 승훈아 이거 아니면 너 이제 못 간다 다음에 무슨 퀴즈 있을 때 이거 안 된다 너 이거 이거 가야 된다 야 승훈아 이거로 가야 된다 형 야 저희도 아깝다 진짜 아 아 진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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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진짜 얘가 아니니까 너무 좋구나 미안합니다 진짜 아 죽는구나 죽는구나 이거 뵐 거 있어서 보니 이거 갑니다 도전 얘가 다섯 개 이상 하나 아 아 이거 끝이야 이거 끝이야 이거 끝이야 너 뵐 거 있어서 보니 이거 갑니다 도전 얘가 다섯 개 이상 하나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건 이거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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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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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다고 했다, 다시 한다고 했다. 웃지마. 어이가 없어서. 말해주세요, 자기야. 끝, 끝. 안 돼, 안 돼. 울지마. 네가 룰을 정했는데.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잡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찾는 데서 잡으면 그냥 탈락입니다. 탈락이고요? 됐어야지. 잠깐만, 나 그게 아니라. 형님. 너무 아파. 형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형님. 이걸로 한번 그냥 해볼게요. 야, 다섯 개 그냥 하냐. 아, 나 진짜 1등이란 말이야. 왜 빠져? 이걸로 좀 다시 해주시죠, 시청자.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이러고. 형이 정한 거잖아. 형, 그럼 이걸로. 이걸로 여섯 개 참아. 이걸로 여섯 개 참아. 한 번 해주세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무서웠어, 너무 아파. 일단 좀 웃자, 좀 웃자. 아, 진짜 둘 개 빠져. 난 무조건 열 개 하거든요. 너무 웃어. 아, 이렇게.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이야. 태어나서 제일 큰 게 웃은 것 같아요. 얘들아 생각해봐. 또리로 얼마나 놀랐겠니. 자기도 먹이 잡는다 그걸 벌써. 첫째 귀를 차면 발 감이 오거든요. 야 이거 고쳤다 했는데 두 개 딱 했는데 두 개가 분리되는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하자고 그러면 인정해줄까? 짧은 시간을. 짱기다 얼마로 꾸렸을까? 분명히 절대 안 된다고 할 텐데.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순간 모든 것이 멋진다. 가슴에 사랑 부디. 꿈이라도 죽겠어. 진짜 짧은 시간을. 짱기다 얼마로 꾸렸을까? 분명히 절대 안 된다고 할 텐데. 너무 웃지 마세요. 자꾸 웃으면 방송 나가니까. 좀 더 다시 할게요. 야 이거 진짜. 감독님 이거 해외에 보내면 안 돼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보기 너무 아까운데 진짜.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지금 이승희 씨가 1등이잖아요. 그럼 다음 게임은 이승희 씨 참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진짜요? 근데 이승희 씨 게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승희 씨는 자기가 써낸 게임에서 1등을 못 하신 거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죠. 꼴찌 꼴찌. 다음 게임은 다 남들 위주의 게임인 거죠. 이승희 씨. 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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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저 혼자 기뻐하지는 아닌데. 기쁜 거 둘째치고 너무 큰 웃음을 봐가지고 진짜 제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속암 두고 얘기 쭉 버려질 때. 두 가지 생각이었다니까. 다시 하게 해줄까? 다시 하게 해줄까? 다시 하게 해줄까? 버릴 수 있는 것 밖에 없어. 아 진짜 수근이 형 개그맨 안 됐으면 대한민국이 진짜 섭섭할 뻔했어요 진짜. 아 근데 진짜 이거 나온다 진짜. 저도 참 방송을 심리는 게 있지만. 삶에서 이런 장면을 우리가 삶에서 몇 번 먹었어. 이게 빠지기가 어렵다니까. 이거를 빼려고 해봐요. 안 빠져. 빼려고 해도 안 빠져. 무슨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민속놀이 민속놀이. 민속놀이.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제기창인데. 아니 이것도. 이것도 자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장 잘하는 줄타기나 한 번 하면. 줄타기 한 번 하죠 또. 줄타기 하죠. 저는 이번에. 라인 타세요. 저 진짜로 저 2000. 제가요. 나 진짜 잘해. 농담 아니라 나 너무 잘해. 여기 제적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저는 이거 찢을 때까지. 예? 제기를 찢을 때까지. 제 체력이 찢을 때까지. 말도 안 되는 또. 저기 그러면은. 한번 맛보기로. 맛보기로 한 번 몇 개만 찾아보십시오. 자세만 보면 알죠. 한 번씩만 차기. 네? 딱 한 번씩만 차서. 자세만 좀 보기. 딱 한 번만 찢는 거야. 한 번만 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형님. 이게 각도가.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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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어 나온다 나온다. 뭔가 반동.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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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네. 시작. 에휴. 에휴. 오오오. 담백히 회의. 말 뜻을 기회는 못해 다들. 야 너 내가 올해 새해 선물로 호 하나 줘줄까? 호요? 어떤 호요? 도산 안창호 이런 것처럼. 만에 한우영호 이런 것처럼. 네. 너 허당해라 허당. 허당해라 허당. 허당수인. 허당 이송이송이송이송이송이송. 아. 허당수인. 허당 이송이송이송이송이송. 허당. 오깨를 그렇게 한 번만 차기로 했다. 한 번만 차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 허당이에요. 허당 승기. 근데 이거 자커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너 때문에 사실 색칠하고 싸우고. 너가 귀엽다고 그래서 뭐야. 진짜. 어이구. 몽이 일로와. 일로 오면 이렇게 셋이 하면 돼. 야 잠깐만 내가 왜 노래했는데. 하천 라인으로 가요 하천 라인. 하천 라인. 하천 라인. 하천 라인. 하천 라인. 하천 라인. 그때 우리 복수 해야 돼. 복수로 가 복수로. 복수로 가 복수로. 복수로 가. 복수로 가. 소화 받으면 돼요. 한 번씩 만들어. 자 지원아. 손으로 잡기도 없는 거잖아요. 또 잡고. 그럴 것 같아. 한 번만 잡게 하자 한 번만 안 돼 안 돼 잡게 그래 한 번 잡게 한 번 잡게 한 번 잡기는 있다고 해 그러는데 잠을 벗고 하자 가 가 가 가 가 3개만 하면 돼 가 이 스트레칭은 가!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아 두 개 두 개 둘 둘 둘 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야 이거 이렇게 뛰어 여쭈어 여쭈어 네가 잘못하니까 제발 3개 승기야 네가 하나 해야지 느낀다 그런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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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짜 더 웃긴 걸 네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이를 떨어지는 거 진짜 웃긴다 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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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보인다 다는 릴랙스 해 하나 둘 하나 둘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두 개 너 딱 starch! 아니 진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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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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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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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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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형 Double! 나 많이 찰 것 같아 맞아 형 저 타면 진짜 2개 형 알잖아 우리 지금 2개 했으니까 형 파이팅 하나 두 개 안 보여 차는 수가 재기가 안 보인다니까? 재기가 안 보여 뭐야 두 개 뭐? 두 개 두 개 두 개 차면 1등이구나 여기는 형 재기가 안 보여 안경 괜찮겠어요? 하나 재기가 안 보여 세 개 차면 정규 1등이야 도전 4개 간다 다섯 여섯 간다 다섯 여섯 이제 못 잡아 이제 못 잡아 버스 4개 가 섹ken 아 세개 세개 세게 세개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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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유연성이랑 할아버지도 잘 차 아 이게 유연한 형 되게 유연하지 진짜 형 무슨 고기 한 분 들고 있는 것 같다 이야 멋있다 없다 갔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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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들부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부들부들 떴다 떨어 남이 보시면 큰 거 하시는지 아세요 제기촌에서 이 정도면 씨름하실 때는 어떤 거 하셨어요? 간다 못 잡아요 이제 형님 진짜로 내 얘기 안 된다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넷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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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셋 넷 단돈인 것 같다 셋 넷 셋 넷 셋 넷 셋 넷 뭐야 이거 기름 어떻게 봐요? 아 그게 셋 넷이야 어차피 동전으로 셋 넷 돈돌이 넷 넷 코치 팀이 있을 때 우리 팀 치자 하세요 승기 그냥 다 하지 그냥 다리가 안 좋아 진짜 다리가 안 좋아 다리가 안 좋아 이야 승기 이 소리야 이 소리야 이 소리야 이 소리야 괜찮하다 어우 너무 노랗다 승기야 한 개 차에 웃기다 웃기고 진짜 이건 용돈인데 용돈 승기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세 개만 찬다라는 생각으로 세 개? 세 개 찬다면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 네 개가 된다 세 개면 안 찔 거냐 하나 하나다 됐어 두 개 하나 하나다 됐어 두 개 형 형 쪽에서 속임하자면 돼요? 이게 안 올라가는 자리가 진짜 가보자 가보자 너무 안 들리어 너무 안 웃겼다 왜? 고깃냄새 너무 좀 쓰러지고 짜증하잖아요 아주 재미로 하냐고 큰 모습들이야 큰 모습 3개이면 똥집이고요. 3개 이상이면 승리입니다. 하나. 이겨야 된다. 됐어 됐어. 잡기 잡기. 와 진짜. 센터를 잡고. 아 잘 못 놔. 떨치지 말고. 너무 위에 있을 때 쳐가지고 이게. 빨리 빨리. 괜찮아요 형. 괜찮은 자신감 같고요. 자 나 리방 알겠다 이거. 우와 디스의 느낌. 자 자 자. 절대 3개는 못 타. 3개. 센터를 잡아. 센터를 가운데로 올려. 둘. 하나. 둘. 다. 오케이. 오케이. 안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어머나.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결승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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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결승전 지금 보통 차요 먼저 정 samurai 다요? 다 다 다 그런데 왜 먼저 차 나 너무 떨린다 2인자 가위바위보 2인자 가위바위보 2인자 가위바위보 부인 차야 차 우리 돈이에요 돈 너 생각해봐 너 차 돈 아 형 차야? 돈 있어야 차로 사야 돼 우리 돈이야 우리 돈 아니 남의 차 타고 다니면서 뭘? 아니 남의 차 타고 다니면서 뭘? 그냥 차지 말고 알잖아 맞잖아 형 부인 차로 생생되는 거만 자 갈게요 자 갈게요 잡는 거 없다고요? 없죠 수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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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한 방이구나 인생 한 방이구나 한 방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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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까지는 놔두고 A B C A B C 성만 부르면 안 되죠 이름을 불러줘 김대훈 둥수 릴레이 재기차기 6분 모두 다 최소한 한 번씩은 재기를 쳐되 총 합이 20번 이상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 번 한 번 쳐가지고 몽한테 다 갖다주면 돼 마지막에 나한테 줘요 운동할 수 있어 운동할 수 있어 두 그룹 가셨습니다 자 가시죠 몽아 네가 16개까지 차 몽이가 15개까지 차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차고 줍니다 아니 얘네가 차고 딱 차지마 12, 13, 14, 15 그렇지 높이지면 그렇지 자 다 된 거야 이제 김 씨 형 잡고 그렇지 그렇지 살려도 돼 받을 사람 자기 이름 돼요 가방 원 자 나와줄 겁니다 두 그룹을 걸고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동전쟁이 많이 두 그룹을 할 수 있다 2번 2 첫번째 중요하다 파이팅 자 화이팅 형 잘 줘 지원봐 지금 지원이 herself 잘하고 있어 지원이야 잘 하고 있어요 지원이가 지금 지원이야 잘 하고 있어 지원이야 잘 하고 있어 수업은 좋아 오케이 하나 둘 1로 내일 가운데 3 4 5 6 8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11 11 11 11 11 13 13 14 13 평생 거지 팔자구나 아 진짜 이게 아 그냥 우리끼리 한 번 그냥 끝난 거니까 이렇게 해봐 그냥 차다가 이렇게 줄어보면 된다니까 모여서 동네 제기처럼 이렇게 하면 돼 11 12 13 14 계속 차고 뒤로 계속 차도 돼 다 찼어 다 찼어 지혼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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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혼 blo він 그래 피곤이 한 번만 참는데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왜 말을 족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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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왜 그런지 나 혼자 마시냐고요 배고프잖아요 형들 뜯어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선배님 어 이번에는 아까 호동이 형님 말씀한 전체 복불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머슴 이런 거 없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까지 양반과 머슴으로 지내는 걸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잠자리 복불보 하잖아요? 잠자리 복불보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머슴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아침 일어날 때까지. 내일 아침까지? 네. 그래서 이 게임에서 잠자리 복불보까지 다 합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머슴으로 했으면 머슴으로서의 그런 자세를 제대로 보여줬어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네, 양측 다 지금. 하는 둥 마는 둥. 우리가 자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물 떠달라 그래도 물 떠다 줄게요. 그거 하자. 재기. 재기. 내가 진짜로 나 정말 한창 시절에 재기로. 그냥 헐랭이 있죠, 헐랭이. 헐랭이. 헐랭이 다 안 되고. 종민이랑 시작. 그것만 백 몇 개 했어. 오, 잘한다. 어, 이게 너무. 나 좀 이따 추정으로 갈아입을게. 그래. 어? 옷 갈아입었습니다. 내가 게임 바꿨어요. 뭐죠? 비속치기. 비속치기 형. 제가 정결통 출신이거든요. 비속치기. 그거 진짜. 학교 운동을 했는데. 아, 진짜로? 제가 상장 받았다 했고요. 해. 그럼 해볼게. 재기 챙기로 해야 되는 거였어. 이야, 치즈를 갈아입니까 바로 달랐는데. 우와. 안 되겠다. 이 길을 저러 가야 되겠다. 자야 되잖아. 안 되겠다. 자야 돼. 어, 날라, 날라. 야, 근데 몽이가 숙은 형을 잡을 수 있을까? 재기로? 어. 나 재기 내가 제일 잘해. 숙은 형도 인정했어. 오, 정리해. 재기차기. 재기차기. 일단 첫 번째 제안은 저와 형이 헐렁이 재기차기 시합을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양발 김종민 씨와 김 씨가 합니다. 그리고. 아니죠. 재기차기인데 왜. 상대방까지 정해줄 필요는 없죠. 재기차기이면 그런 거 없고요. 어, 오케이, 오케이. 헐렁이 양발 오리지널 차는 걸로 해가지고 합산해서 이기는 걸로. 그쪽은 네 명인데. 저는 한 명에서. 한 명 빠집니다. 아니, 큰 분은 어딨어. 한 명 빠지면 돼. 한 명 빠지면 돼. 그럼 스텝을 부르든지요. 대주. 대주. 컴온. 네, 컴온. 우리 뒤를 잠깐 들어가요. 이 개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란 말이에요. 몸이. 몸이. 그럼 제가 말씀드릴까요? 1번 헐렁이 한 번씩 나와주세요. 헐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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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렁이 MC몽. 헐렁이 MC몽. 헐렁이 MC몽. 이수근. MC몽 대 이수근. 오케이. 오케이. 저 표정이자. 헐렁이 아니었잖아. 아니, 근데 지몽 하는 거니까. 저 지금 우리 MC몽 지목했잖아요. 가세요. 가시죠. 정확하게요, 그럼 우리 둘이. 저는 최애 종목이 양발이에요. 자유로 승부를 보든지 수근을 잘하니까. 헐렁이가 불편해요. 헐렁이가 불편해요. 헐렁이가. 헐렁이가. 좋아, 좋아. 봉이 헐렁이로 400대 척. 다 헐렁이가. 다 헐렁이. 다 헐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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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헐렁이. 제기를 참고 싶으면 이렇게 주지요. 헐렁이. 자신 있으시면 헐렁이는 이거 한편으로 가실래요, 잠자리. 일단 잠시만요.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잠자리 어디나 집에. 아침 어디까지 끊으면 너희들 머스마하고 살고. 헐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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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에 참고 항상 말한다면, evt. 헐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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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롱. 헐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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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할지. 걸음이 input가. 됐어. 이걸 있게 타다는 shutdown. 오케이. 데 Prevention meaningful. 아니, 광복이 뭐야 Derby- 에이스 1명만. 더 대om 4위? 1위, 돌 biled. 콜했습니다 점프 Akanez backwards, 이enary의 구 нав정입니다. 지atchgood RealBoon, 한 번 이겨줘라. 저 빠 냅니다. 저 목냅니다. 안 내면 술래! 안 내면 술래! 빠이! 빠이! 빠! 몸에 바람이 죽으면 못 가진 것 같군요. 자, 저 목냅니다. 목냅니다. 안 내면 술래! 가이! 빠!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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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한 번 다시 갈래요? 네? 목 한 번 다시 갈게요. 안 내면 술래! 가이! 가이! 빠! 아... 오늘 불단되는데 부작이라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처음 봐. 이 정도 내줄만 하는 게 꽤 아니에요. 안 내면 술래! 무광버터! 안 내면 술래! 무광버터! 안 내면 술래! 가이! 가이! 빠! 내 소환이 있습니다! 내 소환이 있습니다! 헐레! 헐레! 잠시만요. 이거 누구입니까? 이승기. 이승기 앞으로 나오시지 마세요. 야, 대주야. 네가 승기만 잡으면 될 거야? 승기야, 어디야, 어디야! 우리 묵자, 우리 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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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자. 야, 대주 너도 오늘 안에서 잘 수 있어. 야, 지금 이 날씨가 지금 오늘 이 날씨가 지금 오늘 이 날씨인데. 승기야, 괜찮아. 오늘 10개만 해. 너무 추워요, 지금. 진짜, 진짜. 어, 얘 점점 요즘에 멋 없어져. 너무 추워요, 지금? 자, 도전! 도전! 조용히 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야, 대주야! 4개만 이기면 돼. 4개만 이기면 돼. 대주야, 대주야. 4개만 이기면 돼. 대주야, 4개만 이기면 돼. 대주야, 4개만 이기면 돼. 그냥 하자마자, 허랑 연습이야, 연습이야. 야, 우리 아까 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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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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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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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도전 입니까? 잔방 걷고 가실래요, 불편하심요? 형이 편한데요? 불편하긴 한데, 이게 불편하다. 제 길을 400개씩 찬다면서 연습을 4개씩 찬어요. 열동해서는 100, 200개씩 찬다. 가자. 저, 진짜 너 원래 400개 찬다고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 차면 399대 때리는 거야. 너무 감동적으로 봤어요. 너무 감동적으로. 도전. 도전. 제발. 제발. 아 잠깐. 떨지 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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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리 다르게 지금이 목이가 있거든. 김to남. 자 우리 현재 돼죽아 여섯 개 쳤어요 다섯 개. 아 근데 머리뜨이 머리가 머리가 다르더라고요 머리. 아까 아까 까무라니까 말도 안 듣고. 까마았어? 까몄어? 어? 아 음. 아 힘들었잖아 그때. 형, 망고 유혹하듯이 제 길 유혹하란 말이에요. 오늘 진짜 밖에서 자고 싶지 않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갈게요. 도전. 와, 이게 왜 이러지? 떨리죠, 떨리죠. 아, 이상하네. 도전. 망고가 나를 유혹하고. 에이, 가시다. 4, 5, 6, 6, 6, 7, 8, 9, 9, 9, 9, 9, 10. 왔어, 13, 왔어. 14, 15, 16, 19, 19, 19, 20, 21, 22, 23, 24, 25, 27, 28, 28, 29. 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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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수도 안 좋아할까요? 4수도 몇 개 참여요? 29개 찼습니다 혼자서 29개? 29개니까 34개 완전 왔다니까 내가 흔들렸어 흔들렸었는데 중심 딱 잡으니까 일단 4대 10 못하고 망치로 박아줘요 철로 가면 어떡하려고 자 갑시다 진짜 힘 쪽 빠진다 역시 게임은 3발 양성보다 간판이야 긴장감이죠 그 긴장감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가 스타와 슈퍼스타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이미 스타입니다 슈퍼스타가 되시길 바랍니다 도전! 빨리! 1, 2, 3 1, 4, 2 ㅋㅋㅋㅋㅋㅋㅋㅋ hang信 예 papier 너 앉아서 Crypt의 몇 적입니까? 내가 내가 볼 때는 아마 우리 MC몽이 한 150개 차이를 듭니다. 자, 가자. 도전. 도전. 형님. 나 봐도 될까? 제가 어떤 건지 몰라서 끝까지 집중해서 잘했어요. 거기서 1시간 동안 짜는 게 제기차기야. 무슨 나라의 운명을 쓸모진 사람처럼. 왜 이렇게 불안하다시오. 아까 얘기했어. 너무 다르셔서. 도전. 왜 다 헐렁이로 하자고. 헐렁이 몸이 가벼워요. 하나, 둘, 셋. 왔어, 왔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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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딱 이거만 해주세요. 이거 진짜 이길, 형이 더 희박하잖아요. 왜? 왜 그래? 뭘, 뭘. 마지막이니까 우리 마지막 길이 그냥 자유. 아니, 그냥. 아니, 그쪽에서 제시한 거 헐렁이 들어줬으니까. 먼저 제시한 거 들어줘요. 우리가 다 헐렁이 있잖아. 둘 다 자유? 둘 다 자유. 자유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자유까지 하라고. 자유 한 번씩. 자유 한 번씩. 자, 남 남도 할게 오케이. 그럼 여섯 쪽부터 간다? 그럼 내가 다시 한 번만 더 잘게. 이거요. 아니, 이제가 되죠. 처음부터 할 수 있어요. 처음 배수야. 그 잘할 수 있어? 아니야. 이 형이 그 대인 거 처음부터 다시 할래요? 처음부터 할래요? 처음부터 할래요? 처음부터 할래요? 처음부터 할래요? 처음부터 할래요? 어차피 할래기 1분도 안 걸려요. 다 없애고. 다 없애고. 형이랑 난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러면 양팥 기금 다 없애고. Number two, we even have our level up with the angle. It's just going to draw. For a moment, we are going to break the angle of the angle. The angle is work. Oh, two, three, oh! How much do you play this? 방금 3개 샀잖아! 방금 3개 샀죠? 4개! 4개! 마지막까지 안 걸렸어! 3개잖아 만약에 우리가 잘 선을 다했지만 중요한 것은 엘씨몽도 지금 긴장된 순간입니다 30개를 차면 이깁니다! 29개를 차면 비깁니다! 28개를 차면 우리가 이깁니다! 아니야! 몽이는 승부사야! 야! 모여! 긴장하고 있어? 인식해! 똑같이 긴장하는 상황이야! 왜냐? 수근이 형이 잘 잡는 사람은 훈련해 주잖아! 제기가 안 보여! 가자! 오늘 내내 외치지 말입니다! 모여! 편하게! 편하게! 파이팅! 파이팅! 야! 서운이! 진짜! 하나, 둘, 셋! 파이팅! 100개만 쳐라! 30개 딱 쳐! 도전! 도전! 수근이 형이 이렇게 도와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짜! 정말 가! 너무 좀 들어도 재미없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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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전! 나도 나한테. 수근이 형, 두. 나아주자! 알았어, 알았어. 모아, 우리 쪽으로. 고아! 아니, 내가 게 참 있어? 게 참 있어! 나는... 나... 형! 나 잘한 거지? 내가 그거 했지? 1,2,3! 야! 일단 하,야... 나도 나아주자. 수근이 형, 수근이 형, 두. 나아주자. 알았어, 해. 내가 게 참 있어? 네. 나 괜찮겠어? 나한테... 다 됐어. 나 잘한 거지? 나 잘했지?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호동이 형! 잠깐만요! 고백할 거 있어요! 고백할 거 있어요! 반칙하고 다섯 개 했어요! 한 번 잡았는데! 한 번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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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처음부터 이루는 거야! 다시 한 번 잡았다! 어떻게 처음 산 게 절로 가냐! 내 쌈이 저리가! 저 혼자 가서 해! 혼자 가서! 진짜 미안해! 여러분! 이걸 못 잡았다! 12 13 14 15 17 18 18 28 29 29 29 31 29 29 29 29 30 30 39 29 30 31 30 32 31 31 31 31 31 hel 32 32 어? 도전하고 저렇게 싸? 짠 거 아니야? 지금 많이 차고 방송에 내보내주세요. 제 입장은 뭐하대요? 나는 우리 팀 에이스인데 3개 찼어, 엄마. 아니 형, 이거 김현환 선수로 한 걸로 따지면 처음 시작하고 고개 돌릴 때 핑크 탄 거라니까. 고개 돌릴 때 넘어진 거야, 지금. 턴 할 때 스케이트 발로 날아갔어. 짧게 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참 긴장감이 있었는데 되가지고는 새삼 대식으로 올드보이 대상댕! 드라마! 오늘은 진짜 처음으로 깔끔하게 인정할게요. 아니, 다 줬어. 다 줬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줬어. 돈 줬지, 제사밥도 줬지. 50개. 50개 차면. 100개. 100개 차면. 100개 차면. 100개 차면. 50개는 아니, 100개는 형. 여기 지금 많이 차서 여기 왔다. 하지마. 60개. 하지마. 진짜 치사하다 형. 아쉽지? 아쉽지? 이게 긴장을 할 때는 10개도 못 쳤는데. 연습하니까 지금 50개 차잖아. 아까 60개 몇 개 찼어요. 지금 그렇게 차도 있을 것 같지? 처음부터 기준이. 그렇지? 네. 그런데 안 하기에는 또 섭섭하잖아. 기를 줄게요. 네. 무슨 개예요? 60개. 60개. 아까 60개 찼다며. 60개. MC몽이 60개로 차면. 실례지, 제. 누가 실례지, 제. MC몽 혼자. MC몽만? MC몽이. 이거 뭐야. MC몽이 만약에 실패를 하면. 텐트 바퀴스 사기. 우와. 실패하면 단독 야외 취침이 내 텐트 밖에서. 침낭은 주죠. 그러다가 실패면 우리 머슨까지. 예. 도전! 도전! 이제 모두의 적이야 모두의 적이야 이제. 응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머슨까지 해야 돼 밖에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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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긴장하면 이게 안 돼. 노비노비. 안 될 거 같아. 나 또 떨려, 또 떨려. 안 돼, 또 떨려. 안 돼, 또 떨려. 시어보이던 이게 한 번 더 없잖아. 도전! 60개가 장난이 아니야. 그럼, 재력이 안 돼. 그럼, 재력이 안 돼. 둘, 셋, 넷, 다섯. 됐어 됐어 이거. 19, 20, 21 20, 21, 21, 22, 24, 24, 25, 25, 25, 26, 25, 26, 25, 26, 25, 26, 26, 27, 27, 27, 28, 29, 29, 29, 30, 29, 29, 29, 29, 29, 30, 30. 자, 잠시만.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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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늘었나요? 야 야 L중호 아까 60개 이제 말도 입었어요 L중호 앞으로도 나와봐 앞으로 나와봐 50개 너 봐라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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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면 50개 성공하면 탔는데 실패했으니까 근데 실패하면 침나가 없어 콕! 아 진짜로 침나가 없지? 지금 안돼요 아까도 30개만 찼어도 통과하냐 집이 통과지 그렇지만 참 부담감을 끊고 있는다는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즐거운 게임 멋지 성공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패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에서 따뜻하게 주무십시오 우리 형님들 따뜻하게 타고 싶으십시오 이야 멀찌다 근데 아름다운 패배를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오늘 너무 추운데 오늘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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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만 저희들이 또 내가 준비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춥죠 춥죠 아니 슬프가 잘 알아요 일단 말은 아까처럼 됐다 그치? 말은 됐는데 저희 각오가 형님 뭘 하실 거면 또 하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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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영혼이 담아가지고 이게 영혼은 어디에서 쉬셔야죠 아니 근데 구당함이 영혼이 어렵다는 걸 다 잘못했죠 저도 형님 3개 찼어요 얼마나 떨렸으면 어? 무슨 신발이 무당이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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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도전 가르켜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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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아 하하하하 여 하하하 лес 헤연노 라는 힐 휼 야, 성공하면 신뢰야, 승기야. 어, 신뢰야, 신뢰야. 뭔데 너는? 구제잖아, 구제. 구제를 뭐. 멤버들은 구제해서 구제해. 오늘은 왜냐, 올드버그 영국이니까. 성공하면 모두 팀원들이 신뢰에 잡을 잡니다. 텐트에서. 텐트에서 잡을 잡니다. 텐트 안쪽에서. 하나, 둘, 좋다. 셋, 좋다.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열하나, 둘, 셋, 둘. 와, 이 짝대기야. 몰라줄게. 아니, 승욱이 나 도웅인 줄 알았어. 도웅인 줄 알았어. 도웅인 줄 알았어. 하나 씨 형이 멋있게 선장인데. 발령이 20개. 20개로 형이 성공하시면 4명 다 텐트. 실패하면 형님도 같이 텐트. 그러니까. 도전. 아! 아! 왜냐면 나는 그런 생각하면 진짜 내 철학이 나의 재능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나의 재능을 다른 사람이 쓸 때 그때 뭐 한 데가 발휘된다고 그러거든요. 왜? 네. 시청자분들은 강호동이를 성무사라고 외칠까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 락나. 락나. 진짜. 하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열. 열하나. 열두. 열일세.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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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동생들 나가세요. 도전하고. 실패하면 너 죽는다. 도전! 편하게 해도 편하게. 도전한가요? 다 왔어, 다 왔어. 끝! 아니야, 도전 한 번만 더. 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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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40개 차면 뭐죠? 영웅이 되는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ись, girl 셋. 김지완 김씨 텐트 취침, 가로동 MC몽 이승민 김준빈 야야. 야야. 진짜 이럴 바에는 아까 그 헐렁이 생일 개념이 났다. 야 봉아 다리 걷기 없어. 걷기 없어 봉아. 야 나 신발 발하라. 안 해 너 안 해 너. 바람도 가야 돼. 오 안쪽으로. 글로 보는데 글로 찬다고? 자 화이팅. 하나 하나 둘 셋.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일단 니가 제일 잘해. 일단 다섯 개 세 개는 이제. 아 두 개는 진짜. 야 이게 다리가 너무 많아요. 아니 이게. 어 안 막아. 다리 걷기 없게. 다리 걷기 없다고. 다리 걷기 없다고. 다리 걷기 없다고 형이 얘기했지. 야 이게 어디가 다리야. 야 이거 진짜 오징어에서 이게 뭐. 먹어봐 그럼 먹으면 내가 해줄게. 다섯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옆에 옆에. 자 예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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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이고 부자 부자. 아이고 부자 부자.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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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오심대 경계 일부입니다. 임현 PD께서 절반만 포용하겠다. 왜? 유니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형탈을 쓰고 하는 거랑 안 쓰고 하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죠? 어쨌든 오심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가 저거죠. 오심라는 거예요? 오심라는 거예요? 왜 오심라는 거예요? 교체 출단한 거 아시죠? 케빈스 떠나세요. 절반만, 왜냐면 이 복부가 차이가 많아요. 17의 절반은 얼마죠? 8.5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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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왜 반으로 깎아야 되는 거예요? 17개나 차이가. 이해가 안 간다. 대박이다. 18대 18 차이 된다는 거야? 파이팅! 일곱 개만 하면 돼요. 손에서 떨어지면 끝이에요. 하나, 좋다. 왔어, 왔어.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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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10대 12. 아니 10대 12네. 10대 12. 10대 12, 됐어, 됐어. 두 개 줬다 보니까 잘인 거야. 이건 왜요? 아, 비 온다. 큰일 났다. 도전. 천천히 천천히요. 부담 없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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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팅 악awy야. 5개, 5개, 5개. 15개. 웬만 한국 차보를 넣어 드릴게요. 하이팅 파이팅 파이팅. 왜 올려. 뭘 올렸는데요. 단ή 왜 그런 것 같을라는 거예요. 내 다리가 보였어요. 왜, 다리가, 다리가 보여! 아니 이거. 적당히 하자. 아니 이게 뭐. 가만 있는 공회, 가죽, 뱉 깨요. 누가 Титель 자 пс dread. 좋겠다 구mpower, 계속 올려던 옷이에요. 나는 되게 길잖아. 아니 다리기 뭐하러 달고 다니는 거야? 장롱도 이거보다는 길겠다 장롱은 원래 길어요 형이 장롱은 원래 길어요 형은 자꾸 도구하자고 도전! 형 가족이 지켜보고 있어요 가족이 하나 어? 맞다 셋 넷 다섯 셋 셋 좋아 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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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대 1대 형 뭔 소리야 이거 방각이랬잖아 형 야 그러지마라 자 가자 가자 승기 형 얘기하지마 빨리 얘기하지마 형 저는 팝핑스 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신의 세계 신의 세계 자 1승 먹고 갑시다 저희 팀 졌습니다 어 진짜요? 진짜 저기요? 내가 해보긴 해봐야지 하하하하 이거 얘기 시켰잖아 쪼핑이 벗으면 안 되겠네 한 명 한 명씩이야 한 명 한 명씩 어 몇 개 정도 딱 참 아 많이 참으면 좋지 몇 개 그런 거 하지 마주면 계속 찰 거 같은데? 아 계속 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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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 넷 넷 넷 왜냐면 이게 지금 신발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저거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요 안에서 마찬가지 이게 신발이 없어서 참 어려워 지금 발 마지막으로 잘 쳐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너무 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형 진짜 장난치지 형 못 칠 수도 있겠다 지금 잘 못한다 생각보다 너무 잘했어 쳐서 한 열 몇 개 열 다섯 개 정도는 쳐줘야 돼 제가 한 20개 찰 거거든요 이게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 아 아 아 아 어 형이 형 형이 형 형이 형 편하게 차 어차피 형이 형 딱 네 개만 차도 돼 하나만 찾게 하나만 아니야 하나만 찾게 하나만 아니야 말씀 드리는 순간 소라가 손질돼서 나 아 아 아 아 시작 하나 둘 셋 열 개 열 개 열 개 마지막 최종 멤버 위대한 팀 이수곤 그리고 큰일한 팀 이승기 다 해보겠습니다 이승기 20개는 차야 돼요 20개만 차도 돼? 20개만 차도 돼? 20개만 차도 돼? 왜냐하면 승기 씨가 8개 차야 되니까 긴장함 있게 갑니다 하나 둘 셋 여덟 됐어 уз 웃으려고 왔어 여자 으아 역시 만제에 이수곤 진짜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고치면 잘 쳐져요. 한 번 놓쳐놔. 야, 신발이 신발인데. 저희들 잔빌이 빨리네. 진짜 무섭다, 너. 신발. 여기는 뭐 대단합니다, 예. 20개 처음에 이기는 거야? 이게 지금 해제 있잖아. 그럼 10개 넘어 가잖아, 웃음이 나. 이거 안 돼, 이게 지금 해제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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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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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승미가 대기 제일 못 찾는 거 같은데. 첫 번째 법불고 게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전통 게임이죠. 여러분과 외국인 친구의 호흡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재기차기를 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개수를 많이 주고받는 순서대로 1, 2, 3등은 좋은 것, 4, 5, 6등은 나쁜 것. 대신에 연습시간은 저희가 10분 드릴게요. 오케이. 이거 완전 밑으로 온도가 하면 안 해봤데. 가까이 가까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둘, 셋, 셋, 셋. 오케이. 그럼 나와요? 나와요? 아, 오케이. 오케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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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우리 윗댕이야 무섭게 오 윗댕 여기 맞춰봐 여기 윗댕아 둘 둘 셋 넷 아아 무조건 죽어봤는데요 무조건 죽어봤는데 무조건 죽어봤는데 다섯개를 하면 통합니다 왔다갔다 다섯번 처음에 내가 주면 또 한 번이 되는건가요 한 번 되는거죠 한 번 되는거죠 다섯번에서 다섯번을 먼저 하는 사람이 통합돼요 그러면 먼저 신호하는 사람이 유일하겠죠 네 그쵸 가입합시다 가입 그러니까 오해를 먼저 성공하면은 음 feder series 다 오해를 못하고 4번만 했어 desempehs 순서 뒤에 가면 lançぶ jump 안내면 술 왜 가위바위보 안내면 술呢 가위바위보 apologise ov 오케 nominations 우issions 형님 먼저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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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딱 두 번이야 자, 구! 준비! 준비! 자, 한다! 이쪽으로 타라, 이쪽으로! 변하가, 가게 붙어라! 너 떨어지마, 이렇게 붙어라! 나 걱정 없어! 사살, 다섯 번 된다! 붙어 간다, 이따라! 네! 시작! 시작! 준비! 하나! 하나! 오케이! 하나! 하나! 오케이! 형, 제목! 시작! 맨 뒤로 가면 되는 거지? 좋아, 좋아! 파이팅, 형! 형, 파이팅! 가자! 아, 봉인애가 좋아, 이게!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돌리기도 와! 오케이! 나 봐봐! 세계를 1등 할 수도 있는데 걔도 와, 풀이래! 파이프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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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이팅! 파이프타임! 네! 레디! 네! 네! 너 먼저, 시작! 시작! 걱정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니트! 아악! 난 어차피 사과를 봐, 다섯 개니까 하나! 아, requests? 아, 다섯 개! 아, 다섯 개! 무조건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다 분위기가. 하나다 분위기가. 연습을. 분위기가 하나다 그랬잖아. 갑시다. 축구. 감히 이렇게 차더라니까 제기를. 시범 한번 보여. 제기 차는 거 보여요. 그만 잘했어. 정말 축구를 잘하는 건가. 준비. 파이팅. 기장 하지마. 두 개다 분위기가. 기장 하면 안 돼. 셋, 넷. 통과. 통과, 통과. 통과, 통과. 통과, 통과. 이렇게 리액션 안 해 주실 거예요. 리액션 중요하다고. 예. 예. 오케이. 통과, 통과. 통과, 통과. 통과, 통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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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명 통과 됐고요. 아, 깨롭습니다. 짤방진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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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nós. finden. 네, 접근데. remains safe. 좀 떨어져야. 너 어디是什麼 operates. 태브 тебя. 응. 지금 어디. ย top. 같 이게? 넌 더. 멀린다고. 이제 이제ころ. 국제 일보건소護. 우리 계란하게! 죽으면 그만 있잖아 전국구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죽기밖에 돼요? 계란하게! 네, 계란하게 가야 돼요 형님아, 동생아! 네, 형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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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정 봐, 어우... 실패하면... 시뮬레이션! 네 시작! 하나! 셋! 아! 개! 남자다워, 남자다워! 레디! 스탑! 네, 레디! 하나! 됐어!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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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니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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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자꾸 던져!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동생아... 뭐하는 거야? 아, 이리 나와... 진짜, 진작해... 현압표 타고... 하나, 셋! 아이고! 아, 내가 오늘 다리를 무너뜨렸어! 백끝기! 자, 찍을게요, 준비! 하나, 둘! 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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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아, 좋아! 아까처럼 막! 네,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아, 바람 부는데? 아, 깨라! 하나! 하늘, 하늘, 하늘! 셋! 제발, 제발! 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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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한 명 가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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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자! 제발! 제발! 나 후동형 될 것 같아, 오늘! 디띠! 형님아! 동생아! 라스트 찬스! 탈타! 네! 아, 두 단선 막... 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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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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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타파! 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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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웬... 너무 안 부러워 이걸로 응 응 오케 아 바람이 또 불어있네 너무 많이 불어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가자, 가자 스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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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메가, 메가, 메가 메가! 메가!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전통놀이조 제기차기를 통해서 이수권, MC몽, 우리 이승기 팀만 아주 절하는 거 산의 진미를 되시면서 에어컨이 빵! 이 나와란! 특급 배를 타고 오고요. 그러지 못한 우리 나머지 세 팀은 이 더욱 폭염주의 후에 라면을 끓여서 어선을 타고 저희들이 베이스 캠프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택시 1박 2일! 식사하고 다시 만났리겠습니다. 원 나잇! 네! 이 분 이름은 제기야. 제기야 제기. 제기, 자기 잘하세요? 아니 잘못해요. 제기, 제기. 연습 없습니다. 연습 연습 연습. 딱으로 바로 한 방에. 잡기 없고. 잡기 없고. 잡기 없고 끝이야. 가위바위보. 손님 먼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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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사람 먼저. 아니야 진 사람 먼저. 진 사람 먼저. 왜 먼저 하려고 그래요. 이기면 꼭 먼저 하는 순간이 되어서. 연습 없대. 연습 없어요. 한 번은 잡을 수 있죠. 연습 없습니다. 한 번은 잡을 수 있어요. 도전! 도전! 찬아. 끄시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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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아. 끄시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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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저질. 이야. 뭐야. 예능 공부하시는 분 많네. 저질. 저질. 막장한 아수다. 와. 이거 참하다. 3개. 4개만 잡으면 돼. 4개만 잡으면 돼. 설마 2개 하면 대박이야. 1박 2에서 숨 없이 제 길을 차왔다. 아 이런 거 갈비 걸었어야 됐어. 아유. 자. 갈비 걸어도. 도전. 도전. 한 시간 확보를 해야 돼. 한 시간 확보. 도전. 하나. 둘. 뭐야. 하나. 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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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발이 여기가. 여기가 구멍이나 있잖아요. 여기만인 거야. 말도 안 돼. 이거를 두 개 찼어. 어. 별 다르지 않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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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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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